음! 구시보 아차해! 오! 수영달! 테리에 메리! 나마스테! 메라남 케이시 해! 매스 사우스 코리아 세홍! 안녕하세요! 제 채널에 반갑습니다! 오늘은 16두 프랑스 인디언산을 먹어볼까요? 이것은 티타임이나 파티에서 아주 유명합니다. 시작하겠습니다! 첫 번째 알아무구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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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무구지 좀... ... ...삼아 ... 약간 매콤한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첫번째는 아주 매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랩이 두 번째 랩은 제 second snack이라고? 카타 미타 카타 미타 맞지?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피아노트 그리고 볶음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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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먹어볼까요 5분명의 맛 조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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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하고 조금은 매콤하고 아무튼 좋아 다음 다음 반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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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且이 반치 이 맛은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맛은 가타미타 이 맛은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맛은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4. 파타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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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매콤하고 한약 한약 모르겠어요 중국의 치즈 치즈 한번 먹어볼까요 파타팟 파타팟 잘 어울려요 밥은 안 좋아 이 부분은 안 좋아 고프 샵 파타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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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 아주 좋네요 다시 파이팅! 소금 파이팅! 소금 파이팅이니까요? 오, 예! 이건 그냥 일반 파이팅이에요 한국에서 모든 곳에서 준다고 하거든요 크래끼들 비노비도 꽤 spicy 이 제품은 아름다운 미끄러움을 다른 제품과 같이 적당히 블렌드 아주 잘 어울려요 껍데기를 좋아해요 이 제품은 꼭 안 좋아해요 왜냐면 빈이 보일 것 같아요 로스키 찬아 크랙커 뭐 찬아? 이렇게 빈이 보일 것 같아요 아무튼 내가 볼게요 냄새가 나요 마살라 냄새가 나요 내가 볼게요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네요 아직도 잘 어울리네요 몽그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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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달 아주 유명한 달mak니 달 same 달 티빗 음 달 달 달 음 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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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꼼꼼 terrorists 이 노래가 너무 많아요! 제가 너무 많아요! 이 노래가 너무 많아요! 이 음식을 먹어요 약간 더 더 매콤하고 이렇게 먹어요 이 음식은 매콤한 라면 라면과 라면 라면과 라면 라면과 라면 라면과 라면 다른 것 같네요 냄새가 너무 비슷해요 lots of peanut, lots of puffed rice and then noodle fried 이는 면이 더 매운 거 같아요 조금 더 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팅 제가 이는 아무거나 이는 다가가 보니 이는 다가가 보니 이는 다가가 보니 다가가 보니 다가가 보니 다가가 보니 다가가 보니 다음은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테리 메리 이 식당은 치토스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먹어봅시다 네! 봐봐! 치토스와 비슷한 것 같아요 네! 치토스와 비슷한 것 같아요 치토스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은... 나초와 비슷한 것 같아요 치토스와 비슷한 것 같아요 치토스가 preval Street 제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해요 Bingo Potato Chip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크림과 양파 이것은 Potato Chip 음! 음, 아주 좋아요 하나 더, Bingo Potato Chip 이 flavor은 그냥 salty Potato Chip 일반적인 통제 그냥 일반적인 통제 가때목이야 오늘 제가 16 다양한 종류의 인도인식을 해봤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디람이나 빙고 그래서 아마 하드리엄 밍고는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맷의 앵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스틱 찬아 크래커가 나의 worst snack for me 죄송해요 하드리엄 죄송합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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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도네시아 indian candies please look forward that bye daniel wad bye